오늘 첫 영상은 2024년 1월 1일 점심시간 12시 6분경에 촬영된 거네요. 어떤 내용일까요? 보시죠. 빨간불에 앞에 오토바이가 멈췄네요. 블박차도 멈췄습니다. 그런데 저 왼쪽의 오토바이는 그냥 신호위반해서 간다. 저러면 안 되지. 그런데 앞에 오토바이는 정류선도 잘 지키고 있네요. 정류선도 잘 지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신호가 바뀌겠죠? 옆에 이 자동차는 왜 거기까지 나왔어? 오토바이는 딱 지켜서 출발합니다. 그런데 이 오토바이, 오토바이가 정류선 잘 지킨 것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. 눈에 뭐가 들어올까요?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멀리 있었어요. 멀리서 잘 안 보겠는데 가보니까요. 잘 보시죠. 오토바이가 멈췄어요. 네, 왼쪽 오토바이. 왼쪽 오토바이는 신호위반해서 가요 저렇게. 앞에 오토바이는 딱 지켰는데 왼쪽 오토바이는? 신호위반해서 저렇게 좌회전입니까? 유턴입니까? 유턴을 해서 가네요. 네, 유턴했네요. 그런데 여기. 이거 보셨나요? 오토바이에 저렇게 초보 운전이라고 써 놓은 건 처음 봤어요라고 하시네요. 그렇죠? 오토바이 이렇게 초보 운전이라고 써 있는 건 보기 틈입니다. 그리고 초보이면서 정류선도 잘 지키고요, 신호도 잘 지키고요. 그래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. 오늘의 2024년 첫 발자국은 이 오토바이 운전자처럼요, 저 라이더 분처럼 모든 분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초보일 때처럼 그렇게 조심조심. 그리고 첫째가 안전, 두 번째 방어, 세 번째 배려. 24년의 첫 번째 영상 너무 좋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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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